안녕하세요 즐거운 순간 박대성입니다. 오늘 리뷰할 생소는 서른번째 반점 지느러미 민어입니다. 이름이 길죠. 원래 용어는 스팟핀 입니다. 그러니까 핀, 지느러미에 반점이 있다. 그래서 스팟핀으로 지격을 할까 하다가 스팟핀 보다는 반점 지느러미가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이게 왜 반점 지느러미가 됐냐면 여기 보시면 이게 가슴 지느러미거든요. 가슴 지느러미에 이렇게 반점이 크게 있어요. 그게 특징이라서 그렇습니다. 어제 했던 민어, 대서양 민어였나요? 그와 똑같이 민어과의 모든 하나만 제외하고 첫날 했던 민어는 전부 다 소리를 깨끗 낼 수가 있죠. 일단 서식지는 따뜻한 물에 20미터 이내에 얕은 물에서 서식을 합니다. 이거는 캘리포니아 연안 동태평양이죠. 거기에 모래나 진흙바닥 해수가 원칙이지만 기수에서도 삽니다. 이 스팟핀 민어에 편한 곳은 움푹 들어간 곳이나 구멍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여기에 가슴 지느러미의 검은 반점이 눈에 띄죠. 자 여기도 이렇게 검은 반점이 있습니다. 통명은 스포티. 점이라는 뜻이죠. 스포트. 골든 크로커. 골든 크로커는 민어과의 모든 수컷이 그 산란기가 되면 금색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골든 크로커 라고 다들 부르죠. 한글로는 반전 지느러미 민어로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캘리포니아 연안이 있기 때문에 한국 번역은 없어요. 이렇게 낚시로 많이 잡고요. 여기 보신 것처럼 쉽죠. 인식하기가. 길이는 37cm까지 자라는데 평균은 32cm 정도고 체중은 10파운드까지 가는데 우리가 잡는 건 보통 1파운드니까 큰 생선은 아니죠. 몸통이 길고 앞쪽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윗머리는 가파르고 주둥이는 뭉뚝하고요. 은혜색인데 위는 푸르스름하고 아래는 백색이고 제일 중요한 게 가슴지너름에 큰 흑점이 있습니다. 내일 할게 흰 민어인데요. 흰 민어는 12개 이상의 등지느러미 가시가 있는데 이거는 11개 이하입니다. 그래서 흰 민어하고 가시 가지고 구분을 하고요. 황금 민어라는 건 다들 똑같죠. 지금 보시는 게 민어를 열심히 잡았던 낚시를 잡아서 그걸 보여주고 있죠. 먹이는 조개나 홍합, 갑박류, 작은 벌레들인데 조개를 먹기 위해서 조개를 깰 수 있게 이빨이 생겼다고 하고요. 40마리까지 떼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낚시로도 좋고 식용으로도 좋은데 민어는 다 가시가 많다는 건 아시죠. 그래서 먹기에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혼자 먹을 땐 상관없고요. 가시가 많고 작은 편이기 때문에 전체 다 튀겨서 먹거나 그렇게 하고요. 모든 민물 생선이 그러하듯이 기생충 가능성이 있어서 회는 가급적이면 상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 내용을 제가 다음 카페에 572억 원에 정리를 했으니까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그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오늘도 즐거운 순간 박대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